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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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요 뭐하냐고요? V 꼈어요 저 V예요 원수의 안녕! 안녕 안녕! 오늘 학생은 아야나 눈에 뵙고 있어요? 네, 지금福岡입니다 응? 응,福岡 福岡だ요 후회하다 오이데 오이데 마치 마스 와 선하다 와 원수다 지금 학교 끝났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오늘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나 오랜만에 머리 묶었어요 오랜만에 머리로 묶었지요 독수리 나 안경 끼는 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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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샀대요? 오빠 언제 샀대요? 오빠만 하실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왜 오빠 거만 잊지? 왜 하나만 잊지 원플러스 원이 아닌가 한국에서 원플러스 원이 기본이지 원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일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매니저 오빠가 진짜로 전자 기계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도 새로 나오면 새로운 거 다 사요 다 사시는데 패드를 사셨어요 패드를 사셨는데 하나만 있네요 왜 앞에 하나만 있지? 내가 여기 있고 오빠가 여기 있는데 왜 하나만 있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빠 하나 나 하나 언플러스 원 콜러스 왜 나가시지? 방에 나 사 나 혼자 왜 혼자 어디 간 거예요? 패드가 내 앞에 있다는 건 가지라는 건가? 내가 가져가 볼까나 하나 어 핸드폰도 아니구나 핸드폰은 없다 핸드폰은 없고 휴지는 휴지가 내가 없거든 어! 주께 옥かったの 고맙습니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 이제 학교 네 말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 원스 오늘은 일본에서는 눈이 와요 아직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데도 있고 하는데 눈이 온대요 이거 뭐지 댓글에 이거 햄톨이랑 햄톨이 엄청 많이라 햄톨이 엄청 많이라 쥐가 세 마리 있네 뭐지? 난 이제 쥐 될만 했는데 왜지? 왜 햄톨이지? 어 햄톨이 쥐 미안해요 태양이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몬스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한국도 누나요 지금? 거짓말 사진 보내줘요 진동왔네 나 인기생인가 보다 여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 아까 너 혼자 두고 가더니 매니저 오빠가 매니저 오빠가 나 혼자 두고 가서 나는 패드를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들어오셨네 망했다 딱 끝날 때쯤 내 배 안에 핫팩처럼 넣고 어 나갈라 했네 도망갈라 했는데 그리고 캐리어에 인 내게 넣는거지 그러면 뭐 나 오늘은 학생이야 학생 생일이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매니저 오빠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패드 2개 준비해달라고 나 하나 원수 하나 미나? 미나는 내 앞에 앉아서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의 눈빛이 너무 뜨거 뜨거워서 제가 탈 뻔 했죠 그래서 여기로 도망 온 거예요 이따 미나한테 혼나겠다 지금 뭐 하냐고요? 푸이 하잖아요 집중 좀 해 줄래요? 왜 학생이에요? 푸미야 알 전에 학생 같지 않 누가 봐도 학생 왜 안경 벗어봐요 안경 벗었죠 미국도 눈 온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 그럴 수 있지? 대박이다 미국이 미국이 그래도 좀 덥지 않나? 한국이 제일 더운가? 여름이 되면 내 입술이 조금 점점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하트 장난 없네 언니의 새로운 매력으로 여기서 보게 되네요 아 원수가 되신지 얼마 안 되셨군요 저 원래 이랬거든요 교복? 교복 같아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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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넌 백수같이 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학생도 쉬 쉴 땐 쉬어야죠 그쵸? 인정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맞아 나 원래 이랬어 저만 끊김 단신만 끊김 그러면 후쿠오카 언제까지 있냐고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후쿠오카 언제까지 있냐면 제가 대찬라벨을 마음껏 먹고 이제 만족되면 나는 교복 안 입는 학생도 있죠 교복도 어 입을 때 있고 안 입을 때 있어요 체육 시간에는 어 교복 안 입잖아요 학생 안 해보셨군요 멤버들 야 트와이스 오늘 채영이 닮았어요 이래 그래 가끔 있다니까 연습생 때부터 그랬어 그니까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채영이랑 저랑 연습생 때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약간 둘 다 쥐 쥐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안 닮았다고 너네 맞아 가끔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들어 가끔 이렇게 다현이 누나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트러 사랑 가득 차서 이렇게 보내줄 그건가 다현이 내 마음속에 있죠 다현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미나는 미나 정현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다 뭐뭐는 없어요 그니까 두고두고두고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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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아 보세요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나요? 이거는, 이 흔들림은 제가 열심히 댓글을 읽고 있어서 흔들린 거예요 일도 안 되죠? 요리코라 오늘 밴드 오세요? 밴드? 우리 콘서트에 밴드가 온다는지? 밴드 안 와요 나갔다 들어오면 안 끊김 여러분 들었죠? 나갔다 들어오면 안 끊긴대요 로또 번호 불러주세요 몇 개 불러야 돼요? 몇 개 불러야 되죠? 여섯 개? 그러면 여섯 개 플러스, 보너스 하나 하니까 칠 3 4 7, 3, 4 5 6 1 보너스? 보너스 뭐 할까요? 4 4 지금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후쿠오카스키 아, 후쿠오카스키 또 후쿠오카스키요 후쿠오카스키요 다른 멤버들은 준비 중입니다 진짜 안경이에요 이거 제가 쓰는 거 진짜 안경이에요 이거 제가 쓰는 거 눈치 tras 깻잎 라면 찾아가지고 제 거랑 정현이 거랑 사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빠 하신지 얼마 안 됐거든요 깻잎라면 사왔는데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안 가져왔어요 일본에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음 음 후쿠오카에 모찌나베을 먹었어요 후다주쿠쿠니 콘서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시간 남았지? 2시간? 2시간 남았대요 2시간 15분 2시간 15분 남았고요 저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브이를 아주 산하 때문에 일본어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일본어 배워서 늘면은 저랑 대화해요 알았죠? 일본어 다 외우면은 다 늘면은 저랑 대화해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타나무스키 백수 누나 아 맞아 나 백수 백수 할게 학생 말고 백수 할게 아까부터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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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가 나한테 백수라 그러니까 나 백수 할게 내 마음은 아니지만 원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난 백수 할게 됐지?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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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내꺼 아닌데 내꺼데 난 내꺼야 백수 개수 sai 죄송해요 까지 오빠 되게 아유미언니만 옆에다가 별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아유미언니 내껀데 어 그거 내껀데 안녕? 안 끝났는데 본부장님한테 뭐 왔는데 매일 왔는데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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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은하 찐 보고 싶어 이제 고3이네 존신 좀 차리라고 해주세요 진짜예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존신 좀 짜요! 존신 좀 차렸죠? 나연언니 볶음 만들고 있냐고요? 안 만들어 나연언니 볶음 좀 만들어! 안 돼요 나연언니도 쉴 땐 쉬어야 되고 잠을 잘 땐 좀 잠을 챙겨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고なん 수험에 play 응원 검은학생에 COMMENTS 참치acions 5명 오늘의06번은 여러분이 일부러 때 seasons엔 다시 또 또 또 또 또 기쁨이 CDU Elmo whoever 싸먹을ilo Uh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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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이 늒 crashes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조금 많이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진행과 explanations ㅋㅋㅋㅋㅋ 헛isa 마지막으로 언제 인도네시아 올 거예요? 인도네시아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우리 데리러 오시면 갈게요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장희연?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저 이미 다 나왔어요 괜찮고 걱정할 필요 없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안견 짜고 나서 보이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따가 메이크업 원님 만나면 왜 안견 뺐어 안견 짜고 바보였어 이러면 어떡해요? 원스텝에? 원스텝에 거면 어떡해요? 이거 보여요? 이거 읽어주세요 사랑해요 읽어주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안겸 마음대로 벗지 마요 미안해요 마음대로 벗어서 그럼 벗어도 될 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벗에ikal 왜 안겸 마음대로 벗어지지 마요 비추게 해 줘요 이거 왜 안겸 마음대로 벗지 tierra가Gs 알아보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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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도브 나이온니 도브도브 이니아 데뷔 끈적걸려 앞머리 너무 길었다 그쵸? 앞머리도 길고 머리도 길고 구이 아.. 현금이 있지 모르겠어 뭐 뽑아 내 것도 뽑아줘 나연언니 볶음 만들겠다 했었던 나연언니 과자를 훔쳐갔어요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죠? 나연언니는 열심히 저렇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나연언니 볶음이 생기려면 원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빨리 생길지도 몰라요 다 들렸어? 왜 뭐 했냐? 어? 해봐 이러지 않았어 언니가? 뭐 한다고? 볶음 아니 그냥 V LIVE 해보라고 해보라고? V LIVE 해보라고? 하고 있어? 구경하는 거 있어 우리 V LIVE 아 진짜? 나연언니 볶음 빠염 이래 슈슈 볶음은 망했어요 나연언니 나연언니 볶음 빠이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니까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죠 지금 말했다 볶음 먼저 만든다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아 그런 말 안 했는데 보라언니 갔다 왔어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제가 두 개는 초콜릿을 두고요 먹으면서 흘리지 말고 열심히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응원합니다 원수 가자고 기본 업무 V LIVE 언제예요? 기본 업무 V LIVE 언제예요? 모모가 해줄 거예요 모모가 해줄 거고 그거 모모가 해줄 거고 난 옆에서 하나 둬야겠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어 그렇게 해봐요 제가 옆에 앉을 때까지 그렇게 저를 설득시켜봐요 만약에 설득시켜서 제가 옆에 앉아있으면 그때 V LIVE를 끼죠 하하하하 보라언니한테 또 가족이 왔습니다 아하하하 음 음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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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학원 가야 돼요 조심히 다녀와요 넘어지지 말고 신호등 빨간불 잘 지키고 아하하하 평생 공부 못함 왜 못하지? 열심히 해야지 산 줄 거고 네 여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여청이 들어와서 했고요 산하 누나 전수리 보여주세요 제 전수리가 얼마나 보고싶으면 산하 누나 전수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기시지 먼저 전수리 보여주세요 공부해야되는데 이렇게 산하 보고있으니까 공부를 못하지 핑계대지마요 하하하 안되지 어 핑계대는 거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 서준어댁 팬사인에서 봐요 그래요 그때 봐요 별 4개 사나 왜 난 4개지 왜 별 5개 안 해줘요 되게 애매하네 4개 하하하 하하 누나야 밥 먹었나 잘 자리 내 꿈꼬리 벌써 자요? 되게 일찍 자시네 와 이래야 되는데 잘 다녀와요 잘 다녀와요 여러분 지금이 몇시죠? 지금이 4시 55분이잖아요 지금이 4시 55분이잖아요 1시간 있으면은 우리 수지언니 노래 나와요 수지언니 치즈자진도 봤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이뻤어요 수지언니 너무 이쁘세요 여러분 알았죠? 노래가 나오니까 네? 잘 들어주세요 제목이 뭐라구요? 댓글 빨리 제목이 뭐라구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반응이 느리시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러면 6시에 봐야겠죠? 티저 봤어요? 안 보신 사람 있죠? 보셔야겠죠? 보세요 저 봤어요? 잘했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 가르세요 落ち着기가ない 사나다로 에? 落ち着기 아르곤에 でした 브로콜리 브로콜리 점심 뭐 먹었어요? 나는 돼지국이랑 김치 볶은 거랑요 그거랑 바나나도 먹었고 바나나도 먹었고 샐러드도 먹었고 또 뭐 먹었지? 빵 한입 그거 지옥 거 빼서 먹었고 밥이랑 면 면 란젓 먹었어요 요거트도 먹고 고맙습니다 민아 어디에요? 민아는 여기에 있지만 민아는 없어요 아 매니저언니에 있어요 어 우리도 잠오탑돈 먹었는데 왜 따라해요? 머리가 앉아 막은 줄 알고 다 나간 거냐고 졸려요? 왜 졸리지? 이거 보고 있으면 잠이 깰 텐데 뭐 바로 바로 마음을 함께 잘 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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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 체육쌤 같아요 그쵸? 저 선수에요 저 진짜 운동 잘하는 선수 출신의 체육쌤 실감 가져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또 놀린다니까 우승이 하트 천만 가져와 하트 천만 가져와 노노 초딩사랑 초딩이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23살인데 초딩이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달리기 장인 맞아 내가 바로 달리기 장인이다 사다닥 아닌데 사다닥 아닌데 그쵸? 육산 선수 같죠? 뭔가를 좀 잘하시네 잘 알네 어? 잘 아시네요 제발 돌 아 예 선수요? 아니요 산 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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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 체육복 안 가져와도 쌤한테 혼나는 학생 같아요 누가 그래요? 나 그랬던적에 한번도 없는데? 그럴 땐 친구한테 빌리는거에요 그래야 그게 좀 덜 그거 하죠 볼점을 좀 덜 받죠 뭐랄까 노습 우나하고 전화해봐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 아까부터 점점 심해지지? 왜 내가 학생이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냐 초딩이라고 그러고 왜 유치원생이에요예요? 너무 같잖아요. 하트가 언제 또 이렇게나 많아졌대. 원수가 짱이에요. 하트가 너무 많잖아요. 하트가 넘치잖아요. 언제 또 늘었대요. 저 열리면서 그렇게 많이 늘신 거예요. 짱이시네요. 하하하하 하리포터에 니들 산아포터! 아리가또! 마호가고이기타이 저 이만 가야해요. 학원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쇼. 슈슈야 잘 다녀오쇼. 산아 누나 손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 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제 손인데 보이시나요? 네. 봤죠? 원수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어? 저 JYP 오디션 28일에 보러 가는데 응원해주세요. 응원할게요. 떨지 마시고 화이팅 하고 오세요. 오디션 떨리지.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오디션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회사 직원인 줄은 아는데 누군지 모르고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게 차라리 안 떨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연습생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면은 더 떨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화이팅 하고 오세요. 중국 팬들한테 중국어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아. 감사합니다. 제 와이피 지금 2日前くらい...昨日かな? の時にホテルの中おったんですけどめっちゃ久々にあれ、ちびまる子ちゃん見ました 2本だらけ見てなのに にゃ、これサナのメガネです ご飯ですよの人に似てるとかなんで、褒め言葉じゃないでしょ? ん? 教えぬながたい?教えぬながおっとんぬきみじ? 教えぬながいろけたぬな? コナンに似てる ありがとう てんきゅうてんきゅう コナンだまってよ、オンス コナンじゃしょ? コナンじゃしょ? ニューナー、今大学生のサネギがあったよ サネギが何ですか? コナンだって、サナー ニューナー、日本語がたくさん好きなんですよ コナンだと言うといいな コナンだと言うと、ちょっと読みました コナンだって見ました 2時間長いの動画の方にいいか?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무대에 못 올라가요 저 없이 제 대신에 제 위상 입고 저의 매니저 오빠가 저 대신에 위상 입고 다 노래하고 춤추셔야 돼요 던성까지 다 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노래 뭐 너무너무하네 아 콘서트 해야 되니까 안 해야겠어요 드라에몬 도라에몬 선대모사 해달라는 여전히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하면은 콘서트 무대에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목이 나갈 것 같아서요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JYP 앨범 스포 해주세요 PD님 앨범 스포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 회사? 모르겠으니까 패스 도라에몬 앙 앙 으윽 친구야 못하게 안 된다니까요 무대 못 올라가요 저 이러면 눈이 반짝인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제 아래 보이는 이 조명이었어요 누가 왔게요 원스 여기에 위상까지 갈아입었네 누가 왔게요 사분이는 옆에 온 친구를 소개해줄거야 왜 필터 안하고 해? 필터 한거야 이거 내가 한거야? 어 그래 안녕하세요 필터 꺼줘 아니 다른거 하면 안돼 나 입술 바르고 올거야 이게 제일 괜찮아 그거 하면 입술 더 없어져 아까 굉장히 괜찮아 다 해봤어 그래 이거 괜찮다 뭐가 괜찮아 이게 이게 90년대 사진 아니야 아 이게 제일 정확하다 이게 제일 좋대요 다현이가 어때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색이 입었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치? 모르겠다 와 언니 40분 한거야? 대박이다 대박이지 야 옆에 있는거 볼까 이거 우리가 말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아 좋은데?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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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틀림한거 했지 네 아 이거 이게 이상해 이거? 응 그래 흔치 않아?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네 입술색 좋지 몰라 아니 그래도 원수 원수는 뭐에요? 저희는 지금 일본 왔어요 얘기했겠지? 후쿠가 왔어요 얘기했겠지? 후쿠가 있는거 봐 아 목소리 아직도 헬륨이 나온구나 아 미안해요 자 어때요? 우리 목소리? 좋아요? 우리 목소리 어때요? 좋아요? 목소리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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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극혐이에요 누구에요? 누구에요? 우리 목소리 극혐이라고요? 그런 말 하실거에요? 우리 마음 상처받게? 정말 두려워 아 저렇게 나오는거 아니 사실 우리한테는 목소리가 잘 안들려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대로거든요 이상해요 꿈에 나올거 같아요 꿈에 나오면 좋잖아요 다시 할까? 어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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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이가 부르잖아요 왜 대답을 안해요 대답 좀 해줘요 키키키 말고 대답을 해줘요 네 네 이렇게 원스 원스 아 제가 이따가 지금 5시인데 2시간 이따가 저희 무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머리를 제가 눈을 감고 떴는데 이렇게 돼있었어요 어때요? 원스 머리 머리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어때요? 7시에 올라갔네 그쵸 7시에 시작이니까 와 그러면은 잠시만 여기가 안보여가지고 에잇 40분씩 쓰면은 언니 그럼 4시 한 반부터 했네 그치? 그쵸 4시 반부터 한거 다연이 소매에 묻었어요? 뭐 묻었죠? 아 이거 요거 멍지에요 아 원스 아 진짜 감동이다 감동시마시따 감동시때바리마시따 웃어요 제가 일본어 하니까 어 지금 일본이니까 이마 니혼 까라 맞나? 해봐 고쳐줄게 지금 일본이니까 이마 니혼 니까라 다까라 음 왓타시가 니혼고니 대 어 하나시마스 어 선아언니 옷 갈아입으러 가야된대 우아기 우아기 체인지 우아기 체인지 우아기 체인지 우아기 체인지 우아기 체인지 환영께 원투 옷 갈아입고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5분 안에 와요? 5분 안에? 5분 안에 와 수정보고 10분 안에 와요? 아 그러면 수정을 다연이가 봐줄까요? 5분 안에 오고 제가 수정을 제가 봐줄게요 아 무서운데? 아 사나언니 딱 갈때 내가 왔네 응 가지마요 가지마요 아아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언니 진짜 좋아 아 좋아 아! 미안해요 선한이 형 뭐를 갑자기 두고 봐가지고 아이고 아 그래 갑자기 조용해졌네?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왜 숨겨? 빨리 뭐 갈아입고 오세요 우아기 체인지 구다사이 은행 가시마스 왜 숨기냐고 나 빨리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 빨리 줘봐 아 뭐야 내꺼야 이거 와타시노 모노 야 우리 트와이스잖아 야 이거 멤버 아니야? 그쵸? 사랑하는 멤버인데 왜지? 데모 대박 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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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사연아라 우아기 체인지 은행 가시마스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은 넌 브이를 못하는거 알지? 야 사연언니가 와이파이 가져간대요 아 사연언니가 와이파이 가져간대요 다연아 유노 이거 아프냐 그럼 나도 이거 들고 같이 갈거야 언니 오가래보 이거 들고 같이 갈거야 핸드폰 들고 우선 땡겨줘 아 잘하겠다 지금 사연언니는 어 문을 도어를 아쿠카라 했구요 맞나 일본어 잘하고 있나 어 일본어 아 잠깐만 어서부터 해 갑자기 정리 어 일본어 하기로 했었죠 일본어 어 어 음 음 음 해석해달라고요? 어 어 지금 일본은 감기가 유행이래요 음 감기 조심해요 음 음 산원이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육대 잘했냐고요? 어 잘했죠 우리 원스가 음원도 해주고 음 그래가지고 잘했습니다 저희가 원스한테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가 계속 가겠다고 그랬는데 음 아쉽게 못 갔어요 음 활 쏘는 거 잘 봤어요 메달은? 자 방송에 언제 하죠? 설날에 하죠? 음 설날에 여러분 본방사수 하시면은 볼 수 있어요 여기 눈이 막 온대요 맞나? 아 혹 혹은 아니래요 다연이 캣니팝 뮤비 머리 좋았어요 고마워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원스가 엄청 반겨주네요 근데 다른 멤버들을 막 찾네? 음 옷 갈아 입으러 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7시에 저희가 쇼케이스 투어 무대를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누나요? 왜 댓글에 막 누나요 이런게 되게 많네? 어? 뭐야? 어? 어? 뭐 잘못 눌렀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도와주 도와주